7대 1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AN 게이밍. 과연 9라운드에서는 더 퀸이 또다시 순통을 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트랙 추첨 부탁드릴게요. AN 게이밍 대 더 퀸. 9라운드 트랙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트랙이 추첨이 될까요? AN 게이밍 대 더 퀸. 제 9라운드는 노르테유 익스프레스입니다. 노르테유 익스프레스입니다. 노르테유 역시나 많은 선수들이 좋아하는 트랙이기도 하고 지금 경기는 3대 3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3대 3으로 어떤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역시나 컨디션은 괜찮은 선수들이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많이 사용된 트랙이어서 잘 달리긴 합니다만 역시나 사고나는 부간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스터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트랙에 트랙 부스터 마지막 부스터를 사용할 때 기균자 구간 두 곳에서 역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르테유 익스프레스에서 진행되는 9라운드. 지금까지 AN 게이밍은 더 퀸에게 단 한 라운드만 내주고 모두 자신들의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9라운드 지켜보도록 하죠. 전두는 스타트는 항상 안한별이에요. 거의 안한별이에요. 네. 이제 유지를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안한별 선수는 상당히 잘 달리는군요. 굉장히 스타트 도움이 좋고 달리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기천수들도 믿으면서 이렇게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태감 유혁인 선수가 지금 중간에 사고를 두 번이나 내면서 뒤쪽으로 약간 밀려있는 상태예요. 네 더 퀸의 김천일 선수가 선두입니다. 바로 뒤를 안한별이 쫓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너무 안쪽 라인을 타다가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안한별 선수가 한번 코너 돌면서 하지만 김천일 선수 라인이 조금 더 좋죠. 지금은 김천일 선수가 내주지 않는데요. 안한별 선수 일자 점프입니다. 아! 부스로 못 먹었어요. 부스로 못 먹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천일 선수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실수만 없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안한별 선수는 뭐 유유히 유유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김태환, 김성태가 달아붙고 있고요. 자 중간에 너무 안쪽으로 꺼낸다거나 하는 실수 혹은 부스터를 이렇게 하지 못하다. 어!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김선이 선수 밑으로 떨어지고 뒤집힐 뻔했죠 방금은. 안한별! 걸립니다! 예 지금 2, 3, 4위가 지금 더 퀸데 2, 3, 4위가 지금 더 퀸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괜한 이제 원치 않는 사고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도 원치 않는 사고예요. 네 1등은 그냥 내준다 생각하고 2, 3, 4위를 이렇게 차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죠. 자 김천일 선수 뒤를 김성태 선수가 그런데 전인권 선수가 현재 6위에 랭커되어 있습니다. 6위로 달리고 있고요. 안한별 선수가 선도 안정적입니다. 역시나 안한별. 안한별 뒤에 올라왔어요. 김태환 선수, 김태환 선수가 그렇죠. 김태환, 유영욱이 3, 4위까지만 차지하는 게 필승이고요. 네. 지금 전인권 선수, 김성태 선수랑 전인권 선수는 3위 안에는 들어줬어야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안한별 뒤에 3위로 김태환 그리고 유영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AN 게이밍이 역시나 9라운드도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8대1로 확실하게 벌어지는데요. AN 게이밍이 계속해서 지금 파이팅 포즈라든지 세레몬이 좋게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는데